지난 8월 11일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2차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. 이 재판의 쟁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사법부는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. 향후 입시 선발 과정에서의 비리 및 문서 위조 등의 범죄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.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과정의 공정과 정의로운 결과는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딸의 대학 입학을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 스펙을 만드는 것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. 그 어디보다도 철저하게 윤리를 갖추어야 하는 생사회 현장에서 조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갔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,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. 부산대는 다시는 이러한 소리의 의조와 날조가 입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.